응빙샤이가 질문하라고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보지? 나 언니 대신 해줄까요? 오! 대박 지민 오빠 아니 똑같은 질문 호강 가는 사람 한 명이다, 두 명이다? 했잖아 아 Dis Superior 아 나? 나 한 명이다 오! 너는? 어 자기가 하는 거 자기가 하는 거 바로 당황해. 당황했어. 무슨 니모인 줄 알았어, 니모. 어, 저 잘 모르겠어. 한.. 한 명? 한 명? 하나 더 줘. 0명이다. 0.8. 0.8? 긴가민가하다. 지금 누군가가 얘한테 상처를 줬어. 누군가야? 아니야. 정확하게 보셨어요? 누군가가 얘를 상처를 준 거야. 원래 1위였는데. 그게 본인이라면? 넌 아니야. 모르는 거니까. 수은 씨는 본인 앞가림 빼고는 다 정해졌어. 난 아니야. 형이 상처를 줬을 수도 있어. 지민이 상처를 줬어? 그럼 원래 가해자는 몰라, 원래. 그렇지, 피해자는 안 몰라. 가해자가? 가해자는 모르는 거야. 지민이 상처를 줬어? 나는 지민이한테 얘기한 적이 없어. 형, 진짜 왜 그랬어? 왜 그래? 진짜 왜 그랬어? 왜 그랬어? 아니, 몰아가지 마. 너 연기하지 말고. 진짜 몰랐구나. 아, 궁금한 거 있으면 그냥 물어보기. 그래, 다 물어보자. 이왕 이렇게 된 경우. 오케이. 처음 봤을 때 질문했나? 1, 2명인지? 안 했지? 안 했다. Love mention에서 이성아에게 관심 있는 사람 1명이나 2명이다. 진짜 중요한 순간이다. 1명이라고 하세요. 잘못 말할 것 같아. 2명 이상이다. 형, 2명 이상? 형, 2명 이상? 2명 이상이다. 진짜로? 진짜로? 와뻐. 에이, 에이, 에이. 난 또 저럴 줄 알았어. 아니면서. 아니면서, 진짜. 2명 이상이다. 2명 이상이다. 2명 이상이다. 진짜로? 진짜로? 2명 이상이다. 진짜로?